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막 시작한 유아기와 비교해서 삶의 끝자락으로 여행 중인 노인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세약해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돌봄이 애기들처럼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었음에도 천박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앞뒤 분간 못하고 남의 마음 알아낸 것 없이 그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쑥쑥 얘기하고 식탐을 과하게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 배려 없이 자기 편한 것만 쫓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늙으면 애가 되나 보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 가벼운 행동을 안쓰러움 반 불쾌함 반 뒤섞인 감정을 정리하게 되죠.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깨우칠 일도 없겠고 입만 아프니까 말을 말자. 애야 애. 나이 들면 애야. 이런 뜻이 담긴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늙기도 한참 전인 50대부터 이미 애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벌써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러는 거 보면 나이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원숙해지고 자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걸맞게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을 듣지 않게 백발이 어울리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어른으로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발이 어울리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분노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별일 아닌 일에도 토라지고 삐져서 말도 않고 울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가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화를 내고 소리치고 막말을 하면서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여러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없죠. 마치 길 한복판에 두러누워 발을 구르며 울어대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언쟁의 상대가 젊은이라면 넌 애비애비도 없냐? 부모도 없냐? 이러면서 폐류나 전략을 구사하고 나이 많다는 것 하나로 어거지를 쓰는 막무가내들이 많다 보니 이젠 젊은이들도 당신 같은 부모는 없다는 카운터펀치를 알립니다. 너무 흔하디흔한 장면이죠. 나이 든 사람의 분노는 대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분노를 모아 모았던 것을 터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나를 우습게 하네? 이러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는 언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 냉철하게 보자면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젊은 사람이 뭘 지각하게 노인네라고 함부로 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보잘것 없이 쪼그라든 초라함에 대한 자신을 향한 쌓였던 분노가 외부에서 오는 약한 자극에도 방어심리가 발동돼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화나 죽겠는데 오늘 아무나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양씨. 그 놈 아주 죽는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가슴에 분노를 쌓아두고 살지 않으려면 나이 들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부터 자기 자신이 귀한 사람으로 대우하면 남들이 하는 약간의 무례함이나 약간의 불친절에도 상처받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마음의 범퍼가 생깁니다. 백발이 어울리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방법 두 번째, 말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전에는 겸손하고 친절했었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봤죠? 전화에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내면은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추해집니다. 말을 절제하라는 것은 무조건 말을 적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웃자고 하는 조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죽거림이나 비아냥일 수 있고 심하면 성추행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모여앉아 음담패설을 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그게 성추행이고 성폭행이 되는 세상입니다. 나의 성별 상관없이 외모만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말을 하는 순간 확 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가 될 수 있지만 50 넘어서도 말을 할 때 성숙함이나 지혜로움, 연료는 차치하고라도 상식적인 반듯함이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품격 있게 살고 싶다면, 아니 최소한 추하지는 않게 살고 싶다면 평소의 표현을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백발이 어울리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술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수를 하게 되죠. 아유 저도 술 마셨을 때 이것저것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배포가 커집니다. 객기가 장렬하게 되죠. 또 속되게 말하면 아주 간땡이가 붑니다. 맑은 정신이라면 감당하지도 못할 얘기도 배짱 두둑하게 대포를 치기도 합니다. 그 맛에 술을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뱉은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과 상대방도 자신처럼 술에 취해 한 얘기를 다음 날이면 까맣게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다 말한 티가 나게 됩니다. 우스운 사람 되기 딱 알맞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적당한 술은 혈색도 좋게 하고 신진대사도 돌게 하고 그래서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결국 술이 술을 마시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절제하는 생활은 우리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존감은 가슴에 만빵으로 차 있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화낼 일도 없고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넘어 상대를 불편하게 할 일도 절대 없습니다. 절제하면서 나이 드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게 분명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절제를 통해 어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